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 방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The Ascent이라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액션 RPG 게임인 걸로 알아요. 저는 아직 뭐 스크린샷 밖에 못 봤어요. 트레이더이라도 아직 안 봤는데 근데 이 게임이 참 재밌다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제 뭐 제 첫 인상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옵션을 봅시다. 이 게임은 뭐 옛 말했듯이 RPG 게임인데 근데 그 점르는 사이버펑크에요. 전 그거 완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전 원래 사이버펑크 그 점르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싱글 플레이어 있고 온라인 구업이에요. 나이스. 우리 온라인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요. 카우치 구업도 있어. 이거는 참 괜찮은데? 모든 그냥 최근에 게임들이 카우치 구업 같은 거 많이 없죠. 그거 좋아요. 캐릭터 스위치 할 수 있어. 캐릭터 바꿀 수 있는데 그거 아직 어떤 짓인지 몰라요. 한번 세팅스로 들어갑시다. 게임 플레이어, 튜토리얼, 오케이, 삽타이덜스, 나이스. 캐머라 쉐이크, 이래야 할지 모르겠어. 에임 아시스트, 네, 괜찮아요. 와브레이션, 저는 진동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보통 특히 배드로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궁금하신다면 이 게임은 엑스박스 그리고 윈도우스 그리고 PC 게임이에요. 엑스박스와 PC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 게임은 엑스박스 시리스 S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게임패스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애세스빌리도 있는데 오우 삽타이드, 백그라운드, 자막, 색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자막. 그리고 무슨 비전이랑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컬러 비전. 여기 보시다시피 바꿀 수 있어요. 많이 없는데 오케이. 컨트롤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어 오케이. augmentation, interact, aim. 근데 안타깝게도 오디오 아마 한글 자막이 있나? 뮤직, SF, 다이아록. 이렇게 합시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타깝게도 전 여까도 여긴, 그 엑스박스는 지금 영어로 설치했는데 안타깝게도 뭐 게임에서 이 게임은 한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 PC에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일단 뭐 싱글플레이로 시작해봅시다. 어 뉴게임. 네. 오케이. 분위기 이미 마음에 들어요. 특히 그 어음 사운드트랙은 이미 좀 약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어떤 그 게임 플레이 어떤지 제일, 그거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빨간색 대신 다른 색깔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빨간색이 좀 참 많아요. 로딩 타임 좀... 오우. 오우, 이거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 아, 이거 이뻐요. 이뻐요. 아, 이거 지금 이거 한번에 오우, 이거 이거 한번 살아내나, 이 녀석이. 너는 인덴트, 에센트 그룹, 가장 큰 협업자인 벨레스 신재 부위 신재 부위? 우리 한국에 있었을까? 인공적 인공 우리 한국에 있었을까? 몇 명 her와 관계가 Teenage증명을 먼저 Viktoria 그 이후에 이사를 살고자 미끄덕면이 빨리 우리의 사람에 의견이 stories 우리의 사람들이 정말요 알아요 뇨으로 그룹 뇨이 참겨써 해강 시기 늦은 누군지 말하자면 아직 예전씨 페인플레이하면서도 이 그래픽이 이런지 캐릭터.. 캐릭터 그래픽은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한번 메일 어떻게 보여요? 오케이 좀 더 정치가 좀 더 커요 우리 여자로 갑시다 아 네 스페이스 오케 옵션이 많이 없는데 피그먼트? 이게 뭐에요? 아 오케이 뭐 캐릭터 만들자 이거 어떻게 만들 기계 좀 뭐 옵션이 많이 없어요 페이스 잉크 아 이거 타투인가? 아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바디 잉크 왜 잉크라고 불러요? 이거 괜찮은데 아 잠깐 페이스 잉크는 좀 마음에 안들어요 스타일 아 색깔도 바꿀 수 있네 니언 블루로 갑시다 헛컬러 헛 뭐 여러분 여기 열심히 어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헤어스타일 아 오케이 맨반 헤헤헤 노이스 헥 이게 뭐야 그냥 번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뱃나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뭐 안타깝게도 그 크레이터 2자지 재밌게 만들 순 없어요 네 오 오케오케오케 한번 우리 우리 A 누를때 이렇게 회피할 수 있어요 X를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B로 우리 만들 수 있어 이건 저기요? 안돼요 근데 아직 다른건 못해요 점프만 할 수 있어요 저는 라이트닝 에펙트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 여전히 서울에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지 그거 궁금해요 오 크라우칭 오케오케 프레스 B 투 크라우치 오케 그럼 아 그리고 아 어 오케이 티백잉 티백잉 가능해요? 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오디오 만약에 너무 더인지 그냥 한번 이렇게 합시다 제 목소리 듣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한번 어 오케이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진짜 저기 어디인지 한번 보고싶어요 그냥 인터액팅 오케 랑 엑스로 인터액트 할 수 있어요? 오케오케 뭐 작동 엑스가 어디야? 아 엑스 여기네 그냥 문 여는거에요? 뛰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오우 엑스 여기네 엑스 여기네 오케오케 목적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네 아 그냥 이쪽으로 가야되요 오케 저는 그냥 진짜 그냥 그 그 싸움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거 뭐에요? Acquare more map segments 오케 지도를 찾아야되요 오케 그거 RP 게임 오오오오오오 이거 뭐에요? 다행히 다행히 미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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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거 뭐에요? 아 빨리 무리 모듬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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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Cyberpunk 캐릭터에 업그레이드를 추가해 제가 어깨 업그레이드를 어이 어깨 RPG 게임 게임답게 방어구를 찾을 수도 있고 로드아웃 오케이 우리 무기를 두 개를 어 쓸 수 있어요 동시에 어 그냥 얘기할 것이 많아요 오케이 여기는 캐릭터에 그냥 레벨이나 스킬즈 특성 그런거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친구랑 한번 얘기합시다 어 어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바쿠프 예 이 스탑 톱 로그 로그 에 어 어 드럼아? 흥미로웠던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지인지? 아 오케이 진짜 RPG 게임이에요 패럴즈이 뭐에요? 그냥 적인가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아마 그냥 퀘스트인가? 이게 뭐에요? 이거는 약간 인vestigate the cause of this side shuttle 여기 뭐 사일 수 있을까? 아 돈이 패럴 한 것 같아 다이터 패럴 send message fuck me you were right i should have fallen for it in new life get a job with the eastern group the trip to vales and everything set up all i have to do is work for the debt as an indent okay i got here i got a job and i guess you could call what i have a home but it's nothing like ads i live in a dump run by maniac and i work at a place worse than that gonna take more than the rest of my life to pay it off the silver lining is that everyone here is in it together and in some fucked up way we are making it work i found some good people better than the folks back home let's talk soon on holo okay okay come on As you can click on the left bumper in cyberdeck reach by holding y many objects in the world require cyberdeck capital of hacking in that particular type of the type which you can hack okay Hacking is possible I can hack this I want to hack this how to do It's been hacking 아! 오케이 저는 왼쪽 범퍼는 그러면 우리 조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 약간 Halo처럼 Shoot and reload Use RT to fire your equipped gun Reload is automatic upon releasing the trigger When the clip is empty You can... Next 오케이 그럼 제자전 한가 제자전 한가시 에엠 오 오 오 오 왜왜왜왜왜 이렇게 좀 조준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왜 전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그런가? 그게 좀 이상한데 전 계속 저기 머리 위로 쓴 것 같아요 쏜 것 같았어요 그게 좀 이상한데 Weapon Skin 오케이 요리 무기장치도 찾을 수 있네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한번 다시 해봅시다 아 적들이 오케이 죽으면 적들이 다... 아 여기 있는데 오케이 저는 오케이 전 이해한것 같아요. 문제는 전 조전할때 높게 쏘고있고 조전 안할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계속 저게 머리로 썼어요. 지금 돼요. 헬스 아이템. 나이스. 바로 먹었어요. 이게 뭐에요? 우리 무기 스킨 많이 받고 있네. 아니 한번.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코덱스. 아 그냥 그냥 게임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요. 로드아웃. 근데 디테일. 아직 몰라요. 여기 아마 다시. 해킹 해야되요. 됐어요? 아무것도 못봐서 좀. 오케이 아마 다른쪽으로 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계속 해봅시다. 아 지루에 보니. 맞아요 맞아요. 지루에 보니. 맞아요 맞아요. 지루에 보니. 아예 했었어요. 이 게임은 특히. 아예 했었어요. 아예 했었어요. 아예 했었어요. 저희들과 희망을 잡는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희들이 약간 어려워요. 나이스. 이거 뭐? 이거 헬스인가? 네, 이거 그냥 헬스야. 여기 뭐 있을까 나이스 뭐 지금같이 첫인상은 마음에 들어요 이런 근데 이런 게임은 특히 아마 친구들이랑 같이 한 것이 혼자 한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 저긴가 애들이 왜 왜 안 앉아 오케이 계속 가자 어디로 가야 돼 나이스 저희들이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헬프 픽업 예 뭐 아 오케이 에스 아이템을 저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뭐 까먹었네 오디오 이거 아 엑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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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